정렬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렬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다라고 하면요. 보통은 하나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과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예제에서는 이 도구를 이용할 수가 없죠. 물론 기준이 두 개이기도 하지만 지금 만약에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오름차순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 이유는 엑셀에서의 데이터라면요. 사원번호부터 판매 금액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위쪽에 제목과 현재 금액 천원까지 연결된 데이터를 다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요. 위쪽에 제목이 셀 병합이 되어 있어서 정렬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보인 겁니다. 만약 현재 예제에서요. 금액 천원이 여기에 작성되지 않았다면 작성되지 않았다면 커서 놓고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과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갖다 놓고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정상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지금 예제처럼 물론 두 개의 기준이니까 범위 정하셔서 정렬하셔야 되지만 지금 예제에서는 작성된 데이터와 제목 부분에 연결된 단위가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데이터 정렬하실 때 간단하게 도구로 정렬할 수 없다. 라고 잠깐 살펴보셨고요. 이제 저희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B3부터 H14까지 범위 정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부서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기준을 추가하겠다 라고 하셔서 두 번째는 문제에 나와 있는 중형차를 선택하고요. 셀 색깔을 가지고요. 셀 색깔을 가지고 현재 제시된 색깔이 마우스 갖다 놨을 때 RGB 레드 그린 블루 해당된 값의 셀을 선택하시고 색깔을 선택하시고 그 색을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를 위에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라면 색깔이 있는 데이터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셔서 일단은 부서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같은 부서라면 중형차 안에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위쪽에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정렬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요. 가나다라, 1, 2, 3, 4 이런 기준이 아니라요. 사용자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마찬가지로 범위를 지정하시고 물론 지금 예제도 하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A3부터 G27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기준은 포지션을 선택하는데 셀 값은 맞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으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공격수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두 번째 골키퍼라고 입력하고 엔터 미드필드라고 입력하고 엔터 수비수라고 입력합니다. 문제 제시된 정렬 순서를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왼쪽 목록에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공격수부터 수비수까지 데이터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 추가된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정렬 기준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으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기준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기준 추가 눌러서 두 번째는 포지션인 경우 나이에 따른 나이 필드를 선택하시고 셀 값이 아니라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이 별 3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채워진 별과 그 다음에 반만 채워진 별과 채워지지 않은 별 3개가 있습니다. 채워진 별을 선택하고 위에다가 표시하겠다라고 선택 다시 한번 기준을 추가하시고요. 나이 필드에 가서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아예 채워지지 않은 세 번째 별, 은색 별이라는 걸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세 번째 기준까지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 보시면 첫 번째가 포지션이었으니까 공격수부터 수비수로 정렬이 되어 있나 공격수 안에서는 채워진 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색 별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미드필드 보셨을 때는 채워진 별과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은 은색 별이 위아래로 배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렬 3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정렬 3번 시트에서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B3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 현재는 듣기, 독해, 회야로 되어 있는데요.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요. 물론 범위 정해서 드래그 하시고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정렬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B3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선택된 기존에 뭐가 좀 작성이 되어 있었나봐요. 기조를 삭제할게요. 옵션을 클릭하셔서 보통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위쪽과 아래쪽 배치 작업을 하는데 현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 다음 기준, 아까 삭제를 해서 없었던 거고요. 첫 번째 기준에다가 첫 번째 기준에다가 행, 삼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삼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 순으로 정렬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회화, 엔터, 듣기, 엔터, 그 다음에 독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를 클릭하시면 왼쪽 목록에 조금 전에 등록하셨던 목록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저희는 이제 위아래가 아니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해놓은 데이터가 회화, 듣기, 독해로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누르시면 데이터가 열 단위로도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문제 살펴보셨습니다.